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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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음에 만나요. alto 영상에서 만나요. 8gerches 현o 전cl 엄청난 장소식 근데 생금이 안됩니다 지금 6월 26일 지금 26일 날 And it's a Sydney in Berlin And we're going to We're going to Bradenburg To have a free tour today, right? Yes Excited It's still cold today 그리고... 제가 궁금해지고 이곳은 이곳에 있을까? 근데... 정말 맵다! 이곳은 브란登堡 문 브란登堡 문 브란登堡 문 네 그리고 저희는 주문하신 특별을 함께 함께 ל리는 곳이 공장에 전혀가기 때문에 그리고 가르쳐서는 매일 편의 경향을 가야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비식이 3系 4시간 이상의 경향을 가야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이라고 후에 관객이 혹은 여자리에 오셔서 관심을 가정할 수 있는 경향을 가야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경향을 가야 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여기 정말 굉장히 굉장히 하얀다, 지금 안에서 안에서 다 흰색을 받았다는 것 같아요 여러분이 에서 갈색으로 가야 할 수 있을까요?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글자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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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복음을 수집하는 것처럼 너 진짜 미쳤어 뭐하는 거야? 뭐하는 거야? 뭐하는 거야? 뭐하는 거야? 여기가 과룡 위창 과룡 위창 과룡 위창 과룡 위창 과룡 위창 과룡 위창 익힌 일어나 이넘 일어 12 밤 24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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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 12 12 12 피의 를 네, 그건 왜요? 내가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우리는... ... ... ... ... ...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네 오늘의 첫번째 주에 도착을 보러 오기 시작했습니다. 첫번째 주에 도착한 첫번째 주에 도착. 이곳은 브라운드의 전시장입니다. 그곳은 롤니의 전시장입니다. 저는 저녁에 있는 전시장은 그는 저녁의 전시장입니다. 그리고 진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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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오늘 저는 그 전에 그... 그... 롤니의 전시장에 대해서는 사실은 이 전시장입니다. 사실상의建築은 굉장히樸實, 너무 화려한 것 같아요 그리고 또는 뭐하고 있는지 모르겠네요 그리고 또 많은 고객들도 있고 그리고 여러분이 관한 고객들도 안전하고 굉장히 안전하고 아무것도 안전하고 그리고 또는 고객들도 있고 또는 또 다른 고객들도 있고 그리고 또 다른 고객들도 있고 그리고 또 다른 고객들도 있고 그래서 나중에 나중에 또 다른 고객들도 있고 관리 열중 한번 테이블을 보며 이 형님의 이름을 주신 Trung 그런데 이 형님의 이름은 너무 놀라운 에너지 되게 잘 잊지 않게 하거든요 굉장히 심하게 지켜보니 그 언제나 가를 지켜보니 그ators에 기억하는 것이 시킹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10시 이후에 공연을 통해 대략적으로, 하지만, 이렇게 공연을 통해서 굉장히 쇼觀. 그리고,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오늘이 27일에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곳에 있는 곳이에요 그리고 오늘 날씨가 너무 좋고 날씨가 너무 좋고 날씨가 너무 추워 그리고 제가 좀 드릴 수 있게 그래서 제가 전화할 수 있는 곳이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저는 내 친구가 있는 곳을 만날 수 있는 곳이에요 오늘 하루가 더 좋은 하루 되세요. 오늘 하루는 정말 좋은 하루 되세요. 오늘 하루는 안 맵고, 안 맵고, 안 맵고, 오늘 하루는 정말 quiet. 어? 아 없네 여기 있는 LX bus station I just wanted to change the line of the subway but it's very very big and the line is not connected so I need to go out go up down and downside to another line here so it's very very difficult and very hard and tired so just be careful you need to find the right way in the right direction to find your subway 아니면 다시 돌아가서 다시 돌아올 수 있을 것 같다. 그냥 보러 가고 싶다. 이럴 수 있을 것 같다. 네, 다음 주 27일 날. 이브로가 가고 싶다. And I am going to hang out alone and meet some Hawkeye. And we are going to the Boulian World Gallery and walking. And the stage is really big. Be careful if you need to transfer you need to follow the right direction. It is really important. I walk over ten minutes just to transfer the subway. I'm so tired. 오늘 날씨가 정말 멋진 날씨였습니다. 오늘 날씨가 너무 좋습니다. 오늘 날씨가 너무 좋습니다. 하지만, 솔직히, 제가 못 받은 선글라스입니다. 그래서 오늘 날씨가 너무 좋습니다. 오늘 날씨가 너무 좋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여기가 우리의 일상에 있는 것입니다. 여기가 우리의 TV Tower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찾을 수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맨날이 너무 작게 되었지만, 맨날이 너무 작게 되었으면 좋습니다. 그리고 맨날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맨날이 있는 것입니다. 나는 맨날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냥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사람들이 여기가 쉬고, 이곳은 정말 기분이 좋고. 지금 이곳은 진짜 재미있게 하는 곳이 있어요. 지금 우리의 곳은 회사입니다. 그리고 이곳은 이곳은 시공공공항이 있습니다. 아, 그러나는 사실, 이곳은 정말 반영이 있었던 곳입니다. MUSIC 오늘 시작은 2년 전 마지막 날 내일 아침에 갑니다 저는 아이씨을 가게 됩니다. 아름다운 미션의 여행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 있는 이 대로의 한창의 친구가 있는 곳에 있는 곳입니다. 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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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름다운 곳입니다. 여기가 조금씩 드시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막을 위해 한잔하고 한잔하고 한잔. 오늘의 시간을 만나면 되었다. 오늘의 시간을 만나면 되었다고 말했다. 그리고 그 시간을 만나면 좋았다. 좋은 하루 되었다. 오늘 날씨는 20일 날입니다. 오늘 날씨는 오늘 날씨입니다. 그리고, 마실에서, 마실에서, 이 영화는, 이 영화는 아주 큰, 아주 큰, 아주 크고, 아주 크고, 그리고 이렇게 사진을 보면, 성경에 있는 것이 아주 크고, 이 영화는 아주 큰, 그러나, 이것은 제게 취미입니다. 이 영화는 제게 취미입니다. permanent 미소니는 그런데 많은 돈이 있다고 들었다. 나는 돈이 있잖아. 나는 돈이 2š4천이 필요한 은행이 필요한 상관. 나는 돈이 필요한다. 나는 나는 너문의 사업을 필요한 상관. 그래서 내가 피해anging 손이 필요한 caso. 나는 돈이 필요한 것. 연료가 있는 것 같아요 일단 확인해 볼 수 있는 상황 그래서 내가 24억 원을 구입해서 3개의 통신을 구입해서 이제 거의 없어서 이제 거의 없어서 이제는 안 할 수 있는 건 또 24억 원을 구입해서 20년 5억 원을 구입해서 900,000원 30,000원을 구입해서 그렇게 다시 오지 못해서 아, 괜찮아요 너무 힘들어해서.. 꼭 힘들고.. 이 시점은 너무 힘들고.. 오후 10분간 비교가 다는 cost.. 오늘 너무 힘들어.. 오늘 너무 힘들어.. 저는 뉴승한 일을 가지고.. 온 것 같아요 5ucks을 다자고.. 저는 아침을 다자고.. 너무 힘들어요.. 제 몸이 너무 힘들어.. 내가 더 힘들어.. 저는.. 내게 주님의 주님의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게 주님의 주님을 사랑합니다. 저는 항상 항상 이렇게 주님을 사랑하고 싶습니다. 57 Asia, fallization 내일은 그 turn에 전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마지막 시간에 대해서는 알 수 있었어요 지금까지 하자, 아저씨가 쥬프배와 ember을 계속해서 gewemann이 침할 수 있었는데 그리고 시간을 줄여서 안으로서 그래서 내 주변에 그래서 저는 그의 시간을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의 장소에 참여할 수 있는 곳에 랜턴의 장소가 있는 곳에 관한 곳에 관한 곳에 있는 브랜덕버드의 장소가 있는 곳에 관한 곳에 를 보았습니다 아, 여기가 제 베리닝의 장소가 있는 곳에 있는 곳에 저는 이곳에 있는 곳에서 공연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이곳에 를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곳에서 를 볼 수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 2시 반에서 3시 반까지는 신청을 하여 이때는 경기를 줄 것 같다. 그러니까 이 경기를 가지고 있는 것은 저에게 분산을 가진 것은 지금 시작은 around 3시 IMC Didn't mind 아 좋ź요 네 오늘 저녁이로 다음 주에 이 가르쇼부 Perry 너무 조그맣게 너덕하게 뭐 너무 귀엽다 잘ём 저는 irregular 이곳은 여행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행을 볼 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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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ah, but today is kind of hot. 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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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nd you can just visit it all. But I believe it's so hard to do it because the price is kind of expensive. 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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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곳은 진흥시 بين 수지에 대해 표지한 곳이 있습니다. 이곳은 정말 예전이 있습니다. 이곳은 랩상의 차라리의 taste. 인간과 강좌처럼 참을 수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볼 수 있습니다. cept을 위한 하얀 Владiesin. OK, so wait for me. Hey, it's July 5th today. It's my last day in Dresden. And later, after 30 minutes, I'm going to take the train to the main station. I'm going to park later. And now I just catch the tourist my last time and I'm going to... to start seeing the Elbe River. Oh, sorry, I just see some guy. And to catch my last time, to see the Elbe River and to take some pictures for my last time. Every thought you have is like a butterfly in a jar. Everything you say sounds like it was said in the dark. And every thought you ever had is a butterfly in a jar. Something's gone wrong today. I'm back on the road. Going to nowhere. Anywhere. OK, today is July 5th, and this is about 8pm now. And I'm in Prague. And this is a hill in Prague. And my friend took me to here. And we can see... In my backside, we can see the whole Prague view in this hill. It's very, very impressive. And I bet... And there's a bus in front of me. So maybe it's available to take a bus to come through here to see the full view in Prague. Yeah. And unfortunately, I'm just staying for about three days. So it's many, many nice cities in Prague, like Kroon Road. So I would want to visit there. But my friend told me it's not available to be there just one day to go and come back. So I'm thinking about maybe I just... to church my time in Prague for the whole three days. So I'm still considering. And tonight maybe my friend will take me to the bus and the club to see how the night live here. And I'm so excited about tonight. It's July... July 7th today. And it's Wednesday. And... Oh no, it's Saturday. And we're in the Prague ground. And I met some friends. And they're from Taiwan too. And we are going to sightseeing. Hey friends! Hi! Hi! So can you just introduce yourself and... What's the emotion now? Emotion. Good. E.E. Good. Beautiful. Yeah. Beautiful. And? Möngxuan. Beautiful. Beautiful. Okay. The vocabulary is limited just as me. And... We're just... So... Hey! See the dog! Okay. So we're just to visit the Charlie's Bridge. Yeah. It's very famous in Prague. And the weather is nice and a great day. So... Oh, sorry. And we are going to have a nice day here. Here we are, it's a Charlie's Bridge. And we are going to help you guys to know more. And let's meet our guides. Hello, guides. Hell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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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e're now in Charlie's Bridge. We can see the Tafuqa Park. Tafuqa Park. Tafuqa Park. capropoda, maybe. At the Monitor limit. Are all my plugs in Barnaby Park for you. Oh, dear. It's very nice and wonderful. It's beautiful. Jigite you can take to represents twins. Yeah. Get the club friends toCsu. Uh... получитьiac 선생님. Very cool. He's very helpful. Wow.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글자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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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jewish people victims live on there and it's very very serious here so everyone just be quietly and as you can see in my head it's a it's a blue it's a blue little hat and to show our honor to visit here so we need to really to be more serious yeah because of everything in the graph so it's a it's a respect so we need to put the blue little hat on our head just for men women didn't need to yeah oh it's uh it's monday and it's my last day in prague and i'm visiting a castle a castle area very very southeast in prague it's my friend such as me to come here and i'm just walking because uh yeah because it's huge area and i don't think uh i don't think it's possible to uh we see all the views in this area and uh i don't have a guide so just walk by step by step maybe i will see something interesting yeah and so yeah so just wait and see what would you like to say something in my video no you're shy let's try i'm ugly huh i'm i'm ugly you can just uh use your voice to introduce whatever you want to hear this is the visehrad there is the nuselsky bridge this way is the uh martin livingstone this is uh national theater this yellow uh-huh is the oh the yellow one is the theater theater yeah the next one is the uh kinský palace and this is the small hill with the name of petřín he was there with me there is the eiffel tower the copy of the eiffel tower uh-huh uh july 9th and it's uh tuesday afternoon now and today is totally messed up uh because uh there was a hole uh in here and i uh i'm in his place but uh there's something happened because uh he he can't uh host me in near the city center uh we need to move back to his house and it's a little far away but uh i'm lucky to contact with another host here and then he just live close so i can just move to his place now and then it's almost 5 p.m now i finally i can go sightseeing by myself but uh the tram here is a a little complicated but uh i will try to figure out by myself and then i go to the city center this i see here i am is in the church and his name is uh saint martin i don't know and uh but it is in the church and in the undercalf and it's very deep impressive you see his grave his cemetery yeah it's underground and it's a lot of busy and i just spent uh one euro for student id yeah and oh and it's very cold it's cold so it's a very nice place to relax here and it's a lot of uh uh a lot of piece of grass here you can sit down here to view the river and it's very uh the weather is comfortable and no man and no cloud yeah so uh it's much restful here and uh it's very very uh nice city here but uh just uh spend one or two days here is uh it's okay yeah and uh tomorrow i'm leaving from this lava to budapest to my uh my seat stop yeah seat stop so let's see see the budapest soon uh hi it's um 12th yeah and i mean in budapest now and it's morning it's 9am now and the weather is nice and a little cool a little windy but not that cold so i'm going to receive the palace and uh in buddha yeah there are two sessions it's uh one in buddha one in paris so i'm going to put that day to receive the views and uh which i have a nice day here and uh yeah the people here are nice too uh i'll tell you what they mean uh it's still the july health here now and it's uh i mean uh it's 2pm now and i'm in the castle mountain in the buddha station and i'm in the castle area and as you can see where i'm in the mountain so uh i take the cable car to here but uh after i come here i realized uh it really didn't need to take the cable car so it's not really high but uh i'm lazy so i gotta take the car up here and uh yeah and i don't see the um national gallery in here yeah and uh after that i'm going to the museum and some view here because uh it's not easy to come here so i need to visit all the views here just for this day that is um there 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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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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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저는 거의 다가가고 싶어서 걸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2개 더 스톱, 미얀나와 문이크입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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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p.m. now and here I am is the Shon-Ros Perfebio. it's a palace for royalty and it's huge as you can see behind me it's a big big yeah a big big garden yeah and it connects to palace now behind me is the Upper Perfebio and the end yeah the end of the garden is the Lower Perfebio yep because my time is so I just visit the Upper Perfebio and it's mostly it's paintings inside so I can visit very very quickly because I'm not I'm not that interesting in painting because I'm not professional but it's amazing still amazing inside so if you come to Vienna you must come here to visit because it's really huge you can't believe how big is it because my energy is almost down so I have three places to go because I'm too lazy yesterday so I'm going to leave now which means luck which means I can work I'm still alive tomorrow yeah hi July 20th and it's Sunday now and I'm in morning in my final stop and it's very it's a little hard but not a heart yeah I wish it can be more cooler later and I'm here I am in the Steniger tour class and I'm going to a church for my first view here and before because it's weekend so I I met something very funny in the subway station yeah some people just to sing in the subway so it's very funny we can see that issue in Taiwan because you you might be a rat or be cold yeah so we shall have a good night thank you Take all three 10 Carl Henry Carl Henry Carl Henry Daniel 나row streets of cobblestone 나row streets of west 나row streets of west OST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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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뿐만 아니라 엔지 están 공급하지 않은 zmien소입니다 그리고 이 따뜻한 점에서 아는콤한 전화가 있어요 그리고 공급은 그들과 함께 에서 자첰를 해달라고 하니까 오늘의 주황사는 네独스탄 카스탄 försö올서 걸어가며 여기가 제일 작은 데이터에서 한 모십을 끊을 때가 있었습니다. 저는 한 모십일에 일어서 저에게 주문을 가진 데이터가 필요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주문을 가진 곳입니다. 저는 이 모십의 예상이 너무 깊이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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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